아니 근육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근육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그거 예민한 건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마 너가 아주 정말 완성하는 순간 니가 옳다쿠나 할걸 아 뭐 하는 거야 불만이 있을 건 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많이 했는데 어 그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엄마 어 휴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종국이한테 뭔가 휴지 써봐 반틈씩 나오고 어 반틈씩 나오네 어 아 그거 맘이 드나봐 반틈씩 나오네 어 너 이거 지금까지 한 틈씩 썼잖아 한 어? 그냥 뽑았는데 요만큼씩 나오면 이 반만 있어도 땀 충분히 닦고 어? 충분히 닦고도 남고 하잖아 네가 이렇게 아끼는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좋은 아이디어에 인정 닭가슴살 닭가슴살로 네가 상상하지 못한 맛있는 음식 하나 해주면 종국이 맞춤 어필이네요 어 그러니까 닭가슴살 어 저거 그 이거는 좀 배워야 되겠네 만약에 어떡하나 어떡해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은 그냥 먹는 건데 그냥 숙제처럼 먹는 거라서 이거 굳이 그렇게 맛있게 안 먹어도 되거든요 사실 맛있으면 더 좋지 나는 그게 별로 없어요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그럼 소금을 얼마나 넣는 거야 그래도 맛은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소금 소금 뭐 이렇게 어? 아니 이거 전분가루 좀 넣은 거야 한 숟갈씩 아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아요 닭가슴살을 마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말투 네 뭐 이걸로 어허 어허이 이걸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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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허이 으허이 에허에이 미쳤나 봐, 이거네. 아이씨. 지금 뭐하는 거야? 나는 얘를 진짜, 얘를 한 번 쓸 때는 진짜 신중의 신중. 진짜 얘까지는 웬만하면 안 가. 아니, 키친타월. 어? 펴, 펴, 빨리 펴. 다 펴봐.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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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아이고. 아니, 지금 뭐하는 거야? 아니, 키친타월. 어? 우와, 널어, 펴, 펴, 빨리 빨리 펴. 널어, 빨리 널어. 형, 펴서 널으라고, 널어, 펴. 끊어, 끊어, 끊어. 야, 이걸 몇... 아, 이 사고를 참... 아니, 음식을 안 해 먹으니까 그렇지. 키친타월을 바로 여기 옆에서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. 내가 났어? 이제 내가 조심할게. 아니, 솔직히 이게... 아이고. 진짜 미치겠네. 하하하하! 바리케이드야. 어? 조, 조. 하하하하. 조, 봐. 야, 형 일 해, 해, 형. 할 거야. 아유... 진짜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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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오! 물 못 잠궈! 물 못 잠궈! 물 못 잠꾼다 저거 물 못 잠궈 에휴 아! 뭐지? 뭐야? 이거 떨어져 버렸는데? 아! 신발! 아! 이거 담아요! 아! 이거 사고를 쳐! 아니 어떻게 저게 떨어지냐? 물 못 잠궜서 바로 쫓겨나요 사고 뭉치구만 같이 살면 안 되겠지 원래 집은 이렇게 시끌벅적 우당탕탕 거려서 하는 거야 너 지금 지금까지 귀신이랑 살았지 뭐 네가 누구랑 살았냐? 형보다 귀신이 나 아유 야 그걸로 열받으면 세상 어떻게 살래 그런 일들 종종 있어 저거 뭔데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이게 이거 너 그 먹는 케이크 같은 거 다 이런 걸로 짤 주머니 뭐 다 넣고 하는 거야 아 그 밑에 뚫어가지고? 그 실수고 그러는 거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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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그리고 봐라 이게 주지 이렇게 해서 그릇 낭비해 이거 해 뭐 어? 비닐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이 용도로 나온 거야 이 비닐이 이 요리를 먹기 위해 중간에 앉아있어 갔어 그냥 나라고 형이 사고를 오죽에 치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있냐고요 아유 사고를 치 힘들다 사고를 하고도 힘들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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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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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부담스럽다 하하하하 사람이 좀 긴장하면서 사니까. 옆에서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뭐라고. 어디선가 누가 막 달려올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에 살고 그래야 좀 사는 것 같은데. 고급 매스토랑 가네. 위치겠네. 아니 굳이 저렇게 왜 사냐고. 왜 이렇게 사람이. 고급 매스토랑. 그냥 심플하게 살면 되지 간단 심플하게 살면 되지. 왜 이렇게 살아. 생각보다 말이 진짜 많네. 아 이거 진짜. 재훈이 형 말이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해. 이 정도면 몰래 새벽에 도망갈 것 같아. 같이 살아라. 이제는 내가 목적인데 내가 너랑 같이 살 수 있어야지. 빨리 가 이제. 아 이게 가스 쓰고. 아휴 내가 저를 왜 아휴 진짜 가라 집에 얼른. 아휴 진짜. 뭐야. 이런 분이. 쏙쎄서 같기도 하고. 닭가슴살로. 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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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. 신기하네. 아휴. 뭐예요? 뭐예요? 응? 왜? 저거 너 귀두가 있다. 왜요? 아니 혼자 말한 거를. 아니 뭐 했는데. 뭘 한 게 아니고 옆에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어 그랬는데. 옆구리가 왜 어? 아이고 또 써 비닐을. 아니 이거 이거. 아 주둥이를 아까 되게 조금 자른다 했다가 주둥이를 조금 역력하게 잘라야 애들이 나오지. 고운 애들이 아닌데 그게 무슨 뭐 생크림이여? 아니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지금. 쟤는 정말. 웬만한 사람들은 받아주기 힘들겠다. 뭐라고요? 어? 뭐라고요? 어? 웬만한 사람이 날 받아주기 힘들다고? 너 귀가 어느 정도 맑은 거니? 알아 진짜? 잔소리도 많아. 그냥 도망가겠는데. 아니. 형이 그래 형을 누가 받아줘 그렇게 살아가지고. 아니. 야 귀가 세상에. 야 저렇게 밟어? 불평할 거면 빨리 가 집에 그러면. 아니야. 불평은 좀 불평이야. 너를 생각해서 또 내가 이렇게 짜지 않게 그냥. 하아 하냐. 저거 라면. 라면 승포가. 아하. 아유. 그런데 기왕이면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. 어차피 네가 평생 먹어야 할 건데. 너 이거 또 평생 먹을 거지? 평생 먹어야죠 형아. 평생 먹을 거지. 응. 맛있겠네. 응. 저거 진짜 희한하던데. 맛있겠다. 이거는 총 맞네. 괜찮네 이거. 오 마이 그네스. 아. 우와. 우와. 야. 하아 나 자. 야 이거. 야 생각해도 못했어.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. 형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네. 라면이야 라면. 야 이 꼬들꼬들하네. 라면이라고? 응. 그러니까 짜지 않지. 야 저거 진짜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요. 어때? 그냥 진식감. 음. 너무 맵나는데? 그치? 얇고 알든 상품인데? 100% 닭가슴살. 저거 괜찮은데? 그치. 그리고 닭가슴살. 그러니까 닭가슴살 면을 끓인 면에다가 스프를 넣고 있거든. 닭 육수처럼 시원한 애국물. 아 그랬어? 음. 안 버렸어 뭐. 어. 안 버리고 끓이는 거 거기에 있잖아. 아. 거품. 달다. 응. 그러니까 이게 닭 육수 느낌이 나고. 아 시원해. 국물도 맑았고. 생각보다 닭가슴살의 칫감이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. 응. 그러니까 영양가가. 운동하고 나서. 100% 닭 다 맺힌다. 응. 이야 이거 좋은데? 이거 괜찮다. 이야. 이런 걸. 음. 매일 옳아수목금투에 다르게 다르게 표현해 줄 수 있어. 하하하하. 몇 마리 쓰면 내가 계속 짜장면 뭐. 아 그렇네. 우동. 음. 아 너무 좋다 형. 야 저거 진짜 한번 해 먹고 싶네요. 이런 것도 지금 땀 나는데 딱 반씩 떨어져서 이거 반씩 쓰는 거 봐. 땀 나는데 응? 너무 좋다 형. 그렇지 행복하지? 응. 행복에 행복 한 숟갈 더. 내가 정말 멋있는 거 하나 보여줄게. 그냥 조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하하하하.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하고 싶을 때 러닝머신 얻고 그러면 짜증나거든 밖에 나가기도 좀 힘들고. 그럴 때 이제. 어 저거 뭐죠? 뭘 할래 저 형? 에이! 에이! 지름인데? 어머 어머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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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아하하하 뭐하는거야 그게.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질문! 핫한 러닝머신데? 핫한 러닝머신. 굉장히 핫해.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오일 이렇게 걸레로 쭉 닦아주면 여기. 아이고. 아니 괜찮아 진짜. 너 하ce 한 것만 해 봐. 내가 인자 웬만하면 봐주겠는데 안된다 그래서 카파뜨네. 야 그래도 형이 노력했으면 옆에서 가 빨리 가 어? 이제 집에 가. 아이 그 기름! 아이 가! 빨리 나와 일로 나와 짧게 나와 동선 줄여 가! 빨리 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점프해 일로 와. 나도 솔직히 너랑은 못살게. 가! 아니 안 살아 안 살아. 야 그렇게 욕 다 얻어먹고 옆에 동식 만드는데 뒤에 딱 서갖고. 아이 발 나도 묻었어. 귀는 그렇게. 야 귀는 왜 이렇게 밝어? 아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아 형 양말도 같네. 아 정말. 아 나 진짜 씨. 아 나 진짜 씨.